너 그 소문 진짜야? 뭐가? 야, 안소랑 연신이랑 너랑 무슨 깡패 잡았다며? 너 꼬머니 운영자. 어, 어. 와, 주졌다. 야, 내 친구는 그걸로 돈 몇백을 잃었다는데? 아, 야, 그래서 어떻게 된 건데 좀 썰 좀 풀어봐, 범서. 야, 범서가. 야, 빨리서 빨리서 죽어야 죽겠다, 진짜. 나 잘 들어갔어? 응. 뭐? 나도 잘 들어갔어. 개 멋있다, 진짜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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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다 들어가? 다 먹고 매점도 갈 건데? 그렇지, 오범아? 응. 내가 쏠게. 같이 가자. 아, 뭘 몇 년 사. 오늘은 내가 풀세트를 다 쏜다. 다 뒤졌어. 각오해. 각오를 너네 주말에 시간 되지. 내가 맛집 안 하는 데 있거든. 같이 가자. 너 맛집은 또 못 참지. 가자. 가자. 아니, 돈 먹으면서도 밥 얘기야? 그럼 넌 살면서 사는 얘기 안 하여? 아, 영희 알바는 어떻게 됐어? 저번에 면접 뽑기로 했어. 안 그래도 사람 필요했으니까 잘됐지 뭐. 영희가 누군데? 그게 있잖아. 그. 강패새끼 대가리 찍은 애. 아. 너 뭐 원래 알던 애야? 네? 난. 수호집에서 잠깐 지내고 있어. 주말에 영희도 부를까? 어, 뭐 넌. 난 좋아. 소원하고. 에이. 에이. 니가. 이. 의俺. 난 못源 моя sect 아. thy화 heogeneail은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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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는? 요새 아프세요 시진이라 진로는 정했어? 아직요 괜찮으니까 차분히 결정해 엄마는 우리 아들 걱정 안 해 알아서 다 잘하니까 저 못하는 거 많아요 응? 아니에요 저 다 먹었지? 커피는 가면서 마신자 엄마 회의가 있어서 네? 지금 가요 너 생일 때 뭐 하지? 하긴 뭘 해 밥이나 한 끼 때려 그냥 생일인데 어떻게 그냥 넘어가냐 겁나 재밌게 보내야지 필요 없다고요 이 아줌마야 소아야 생일이야? 오늘 다다음주 토요일 파티룸을 빌까? 아줌마 돈 안 모으세요? 고시원 구하신다면서요 아 메뉴 너무 많아 뭐 맛있지? 뭐 마실래? 아이스 아메리카노 나는 비엔나 커피 아이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야 우리 자리 잡자 왜 오지 왜 오지 봉제 저거 종인하시겠어요? 시윤씨 아 시윤아 야 빨리 와봐 여기 앉아봐 뭐야 오늘 왜 이렇게 못 부렸어? 아이 씨 이름 내가 좋아할 줄 알지? 역시 똑똑해 너 또 어디 갔다 왔냐? 스케줄? 뭔 스케줄야? 야 얘 존나게 비밀스러운 놈 나 시윤이 어디 갔다 왔는지 다 아는데? 근데 위치 좀 그만 좀 싫어 싫어 나 집에 언제 갔는지 다 볼거야 그래 얘 좀 확인해 봐 너 믿음을 봐 뭐야 야 어봉 뭐해? 내가 좋아하냐 나 개념 내가 야 여기 나 나 내가 너 나 저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뭐 하실래? 응? 뭐 하실래? 어 같이 갈까? 나 혼자 할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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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용히. 입닥치라고. ird Louisori. 이۱년? 안 죽였는데? 왜 그래? 그러게 했잖아. 이 족박새끼가 기질 나고. 봄석. 왜 그래? 저 또 아닌 새끼가 안소락 연심 잃고 존나 갑시다. 뭐? 야. 뭐야? 무슨 일이야? 몰라. 갑자기 와서 지랄이잖아. 씹한 새끼야. 그만 그만. 몰라, 씹한 새끼야. 왜 이렇게 센 척이야, 귀엽게. 왜 좀 가자, 지은아. 빨리 좀 그만 올려. 어? 왜 저러냐, 저거? 왜 저러냐, 저거? 왜 저러냐, 저거? 왜 저러냐, 저거? 왜 저러냐. 왜 저러냐. 왜 저러냐. 왜 저러ías. 이라고 이제? 왜 저러니까? 아멘 아 어때? 아침부터 땀 흘리니까 상쾌하지? 아 그 오범 연락됐어? 아니 아 뭔 일 있나 그거? 전화도 안 받고 이따가 형석이네 집에 가볼까? 아니 뭐 그러든가 자 일어서 아니 달리기 마르며 복도 시키게 말했잖아 수업 좀 한다고 기초만 하자 기초만 이 보폭은 어깨 너비 발끝은 대각선이 없다니까 가서 자 피곤할텐데 걱정만 안 피곤해 빨리 늘 이 턱은 항상 숙이고 응? 팔은 이렇게 하고 이 팔로 항상 이 턱을 보호해야 돼 알았지? 기억해 턱 턱 턱 아 그 다음에는 니 옆에 어떤 새끼가 있어 막 너를 막 패 죽여버리겠대 가만 안 놔두겠대 그럴 때는 상대방의 눈을 보지 말고 니 어깨를 보는 거야 오케이 자 봐봐 이 어깨만 보고 있다가 이 어깨가 니 얼굴형이 날아온다 싶을 때 바로 몸을 숙여버려 90분에 싹 이 상태로 그냥 무릎을 껴안고 바로 잡아뜨리고 하나 둘 셋 하나 이게 바로 테이크 다운 그리고 나서 그냥 막 존나게 그냥 막 이 씨 패지 말고 튀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상대놈 자빠진 사이에 도망가라고 괜히 싸우다가 다치지 말고 알겠지? 야 여기지? 아 지금 존나 좋네 어쩐 일이야? 전화 왜 계속 꺼져있냐? 몰랐어 들어와 학교는 왜 어? 왜 안 온 거야? 응? 집 졸나 좋네 눈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이거 싫어 이야 야 너가 바른 이유가 여기 집에 있었네 어? 야 걷다가 살 빠지겠다 왜 이렇게 늙어? 야 이건 금전수 뭐 이런 거야? 돈 이렇게 잘 부자되게 하는 그런 거? 응? 야 미쳤네 야 너무 넓은 거 아니야 이거? 우리 집 많았네 몸 많이 안 좋아? 어 아니야 그냥 야 어머님 진짜 위인이시다 어? 너무 행복해 보여서 보기 좋은데? 가족들이랑 다 닮았어 가족 아닌데? 아버지가 정치 입문하시면서 나 공개 입양하신 거야 자기 이미지 메이킹하려고 뭐 마실래? 무슨 일 있어? 뭐 하니 아무것도 야 뭔데 그래 응? 형한테 싹 말해봐 혹시 혹시 그때 그 노래방에서 봤던 애들 걔네 때문이야? 놀이방? 무슨 놀이방? 다 닿게 놀이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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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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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정시어 열정시어 하라고 이 잡종새끼야 빨리 빨리 해 해 감 떨어졌지 간다 야 보여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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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줘. 아, 섹시. 아, 누구야? 아, 이 평민새끼. 아, 시발 야, 부셔가지 마. 야, 야. 검석아. 아빠한테 가서 또 꼰질러라, 어? 야, 가자. 이 새끼는 시발 때리는 맛이 없어. 야, 오빠야, 밥이나 먹자. 내가 전에 학교에서 한 거지. 왕따를 당했어. 그래서 걔네 때문에 좀 병원도 좀 다니고 그래서 이제 전학도 온 건데 그때 노래방에서 마주치고부터 계속 나한테 전화가 나오라고. 아, 시발. 그 10세들은 너한테 왜 그런 건데? 응? 네가 뭘 잘못했다고? 원래 막 그러잖아. 자기들끼리 친해지려고 누구 한 명 따시키면서 자기 위치 올리고 내가 뭘 잘못해.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. 괜찮아, 검석아. 너 잘못한 거 없어. 불러 그 10세들. 어? 야, 내가 차가 받아줄게. 불러. 시발 이렇게 솔énergie 중. 야, 지금 개못한다. 개못해 그냥. 야, 야, 야. 너 왜 따와? 아, 무슨 짓냐. 씨X 우리 범석이한테 전화 왔다. 야, 지금 거쳐 봐. 문서장? 어, 범석아. 어디야? 이 새끼들은 맨날 노래방이야. 하라는 공부도 하다가. 네가 할 말은 아니지 않냐? 쫄지 마, 새끼야. 형 있잖아. 어? 범석수. 야, 어머. 홍석아. 홍석이 친구 데려온 거야? 아우 씨, 너무 웃었다. 아이, 씨발 담배는데. 뭐냐? 사과해. 사과하라고. 아니, 무슨 사과. 나한테 한 짓 사과하라고. 야, 범석아. 사과는 잘못을 해야 하는 거야. 우리 친구잖아, 범석아. 그치? 아니, 같이 재미있게 놀았으면서. 왜 그러는데. 어? 야. 똑바로 사과해. 뭐? 아이, 몇 번을 말해. 뒤지긴 해, 사과하라고. 어? 까불지 말고. 범석아. 너 지금 뭐 하자는 거냐, 이 씨발 놈아? 다시 예전처럼 친하게 지내볼까? 맨날 보면서? 야, 사과하라고. 미안하다. 진짜 미안해. 미안하면 나한테 한 대만 맞아. 뭐? 나한테 진짜로 사과할 만 없잖아. 그러니까 한 대 맞으라고. 아, 그래? 한 달 먹고 끝내, 남자답기. 내가 진짜 진심으로 존나게 미안하다니까, 범석아. 미친 새끼가. 괜찮아? 야. 야. 야 그만해. 손 넘지 말라고. 야. 야. 적당히. 이어. 이거냐. 야... 야. 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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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새끼야! 너희들 이제 범석이한테 연락하지마. 숨 막힌다고. 알았어, 새끼야. 미안해, 미안해. 좀 어깨에 좀 그만 팔 좀 올리라고. 씨바 왜 자꾸 팔로 끌고 다니는데. 뭐? 왜 자꾸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. 어? 내가 뭐 씨바 네가 그만하라고 하면 그만해야 돼? 어? 네가 저 새끼들 씨바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아? 네가 아냐고. 내가 지한테 언제 이래라 저래라 했냐? 네가 씨바 자꾸 이래라 저래라 했잖아. 네가 그만하라고 하면 내가 그만해야 되냐? 내가 뭐 씨바 네 따까리야? 야. 내가 네한테 뭐 잘못했어? 아, 네 때문에 알바 놈이라고 시간 내서 도와줬더니 씨발 왜 지랄이야. 야, 그만해. 야, 도와줘. 뭐 너 지금 나한테 이거 뭐 생생얘야? 뭐 씨바 내가 네 알바 비라도 줄까? 씨바. 아, 씨바. 다시 해봐. 방금 한 말. 너 씨부려구라고 씨바라. 야, 놓고 얘기해 놓고. 어? 야, 범석아. 아, 미친 대키. 일단 내가 가볼게. 아, 범석아. 뭐 그래 갑자기. 괜찮아? 어, 괜찮아. 나 먼저 갈게. 아, 이 개씨발 새끼가. 어? 오범석? 뭐야? 안경 벗었네? 너도 일로 왔냐? 야, 오범석. 따라와. 야. 뭐냐? 뭔가? 응. 금수저다. 어? 따라오라고. 씨, 빨람아. 와. 이 문광 개족밥새끼가 벽산을 건드리네. 뒤질래? 아, 씨발. 돈도 없는데 잘 됐다. 야. 너 돈 많지? 야. 졸지 말고. 야, 뭐야. 잠깐 얘기 좀 하자. 야. 야. 여기 들어, 씨. 야. 똑바로 된 게 개새끼야. 어? 들어. 너도 들어서, 씨. 씨발, 공존하네. 씨발, 왜 버렸어. 아이고, 씨. 헤드폰 꺼내 빨리. 씨. 667502. 1184117. 이정찬. 아, 왜 얼만데? 아이, 씨. 뭐 이런. 이 새끼들만 걸려가지고, 씨. 시발, 새끼야. 못 걸어봐. 어? 뭐 할 말이냐? 뭐 할 말이 있어. 시발, 새끼야. 저 새끼야. 시발, 새끼야. 시발, 새끼야. 시발, 새끼야. 시발, 새끼야. 야, 그 밟을 거면 제대로 밟아야 돼, 범소가. 더 밟아. 어? 우리, 둘이. 씨발, 새끼야. 시발, 새끼야. 야, 내 말이야. 시발, 새끼야. 너 씨부러, 뭐라고? 시발, 새끼야. 끊었냐? 한잔하러 가자. 응. 한 명? 다른 애들 좀 수진이 같긴 했어. 그런 애들 꼬실라 근데 벽 하나 있어야 되네. 오늘 얼마 있어? 아까 그 삥 뜯은 거 얼마 있었냐? 그거 이거 4명 끝이야 병신아. 됐어 어차피 우리 6명이랑 헌팅도 못해. 내가 살 테니까 다 시켜. 뭔데? 오범석. 오범석. 야 뭐야 뭐야 뭐야. 야 뭐야 뭐야 뭐야. 야 들어 들어. 하나 둘 셋. 야 이제 빨리 찾아. 옷 임마 옷 임마. 맛있게 수비지야. 맛있는데? 야 범정아. 인스타 아이디 뭐냐? 너 퇴근해야겠다. 너 팔라고 하는데 막파라. 어. 했다. 야 저기 있다. 야 어디. 야 같이 가자. 아 얘한테 얘한테 얘랑 가. 아 나 이거 뭐 데려. 내가 데려올게. 야 부족한 거야. 야 야 야 야. 됐어 됐어. 일로. 짜내 짜내 짜내. 족쥐박족쥬기자! 야! 나 яр damn.. 찰отри, 야 이상한거야! 조시인데? 네 저거 저래야 어디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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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고맙다 어디? 아이고 고맙다 어디? 아이고 고맙다 아하하하 저 새끼가 온다 아아이 존나 아유씨 내가 뒤져라 그냥 뭐하는거야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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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까이서 오니까 존나 내 사람 아냐 야? 그래서 이 지랄 했냐? 아 진짜 존나 못생겼다니까 내 사람 내 사람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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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ely 아해 아 아 여쭌 아 저거 어디가? 어허 어디가 어허 어디가 toes 어허 goes 못놀아요? 놀아요. 그치? 놀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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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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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